안녕하세요. 칠키조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 지은이는 김혜민, 발행은 시크릿하우스입니다. 요즘엔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고들 합니다. 믿을만한 어른이 없다, 닮고 싶은 어른이 없다는 소리에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다운 어른, 좋은 어른, 부끄러움을 아는 어른, 염치 있는 어른, 밥값하는 어른, 이렇듯 어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책은 YTN 라디오 PD로 일하고 있는 저자 김혜민이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운 시대를 사는 지금, 어른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단절과 혐오가 깊어지는 시대에 어른으로서 자신과 타인, 공동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가 속한 이 나라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른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의 단어이며, 나이가 주는 자격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갔는지가 주는 자격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넉넉한 어른이 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좋은 어른의 배려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부끄러움이 가득한 세상에 염치 있는 어른으로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어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가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어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 역시 어른의 태도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는 태도 어른이 될수록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한다.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을 끌고 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회없고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선제조건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일은 무엇인지, 나의 취향은 무엇인지, 또한 어떤 것을 싫어하고 못 견디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배우자와 직업의 경우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두고두고 삶이 편안하다. 하지만 모두가 점쟁이처럼 자신을 잘 알아서 딱 맞는 짝을 만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지금 와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물을 수도 없는 일이 더 많다. 지금이라도 자신에 대해 알아간다면 최악의 선택을 차악으로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어른으로 살면서 자신을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꽤 강력한 무기이며 힘이기 때문이다. 나를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다. 자존감과 회복탄력성은 인생을 살면서 꼭 가져야 하는 초능력이다. 초능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힘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힘의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지만 이 능력이 발휘되면 폐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존감과 회복탄력성이라는 무기는 자신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 부족한 나를 알면 오히려 더 쪼그라든다고 그렇지 않다. 나의 단점과 부족함을 알게 되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타인의 과도한 비난이나 일의 실패 속에 나를 지키고 구원할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일하면서 더럽고 치사한 꼴을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이를 때려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때마다 나는 나를 살핀다. 내 마음을 지켜보고 내 몸을 관찰한다. 감정의 풍랑 속에서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 쉽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 속을 시각화하기도 한다. 늘 정량의 물을 찰랑거리게 담고 있는 컵처럼 내 안에 비컬을 두고 저 인간이 하는 악담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정도로 내 일의 실패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정도로 수위를 조절한다. 그러다 내가 만든 기준치를 넘어서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선택을 한다.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번쯤 나를 버려도 되겠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 사람의 무례함에 눈감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어느 것도 나의 존재보다 이상이 될 수 없다. 나를 알면 존재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며 나를 지키는 일에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알아야 타인도 지킬 수 있다. 어른이 자신을 알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갑질은 자신이 누구인지 타인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신은 항공사 사장일 뿐 직원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상대방은 직원일 뿐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기에 땅콩해안 같은 천박한 짓을 그리도 당당하게 했던 거 아니겠는가. 스웨덴엔에는 얀테라겐이라는 독특한 가치가 있다. 얀테의 법칙이라는 뜻인데, 여기엔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빼어난 한 사람이 사회를 니디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원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지향하는 북유럽의 문화가 담겨 있다. 1.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까 2.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까 3. 당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까 4. 당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상상하지 말까 5. 당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까 6. 당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까 7. 당신이 무엇이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까 8. 우리를 비웃지 말까 9. 모두가 당신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까 10.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까 10. 나는 이 항목들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장으로 요약했다. 10. 젊을 때는 나의 장점과 에너지, 취향, 특징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최대한 진가를 발휘해야 한다. 11. 나를 긍정하는 일은 건강하고 옳은 방향으로 생을 살 수 있는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11.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나의 단점과 부족함을 알고 최대한 힘을 조율해야 한다. 12. 주제 파악 역시 건강하고 옳은 방향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료가 되어준다. 13.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노년을 허락해준다. 14. 개그맨 정영도는 웃기지 않는 개그맨이라는 비판을 받고 괴로워 무한도전을 하차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14. 그런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은 웃기지 않은 개그맨임을 인정하게 됐다. 14. 그 후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 유모를 구사했고 결국 무한도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미친 존재감이 됐다. 14. 개그우먼 김지선은 새바퀴 출연 중일 때 슬럼프에 빠졌던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15. 이경실, 조혜련 등 입담이 대단한 개그우먼들 속에서 자신은 그들만큼 존재감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풀이 죽었는데 그때 이영자씨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한다. 15. 너는 국민 며느리여. 넌 웃길 필요가 없어. 우리가 웃기면 넌 그냥 웃어. 16. 그러면 시청자들이 널 보고 웃는겨. 이 말을 듣고 김지선은 새바퀴에서 나만의 역할이 있구나를 깨달았다. 17.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나친 경쟁과 반모, 냉소와 이기심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18. 나의 성품과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고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자신과 내가 가진 성품과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지 모르는 자신이 서로 핥히고 싸워 만든 결과다. 18.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20대 어른들이 내게 PD가 되는 법, 방송국에 입사하는 법을 물어올 때가 있다. 19. 그런 친구들에게 나는 너는 왜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니? 왜 PD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 대신 너는 자신에 대해 잘 아니? 라고 먼저 묻는다. 19. 그러면 그들은 역공을 당한 사람처럼 당황한다.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전에 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 어떤 일이어도 상관없어. 다양한 경험을 하다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이 보일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20.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21.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면서 동시에 보잘것 없는지 모르겠다면 지금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을 떠나라. 22. 그 여행의 끝에는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처지보다 과하게 행동할 필요 없는 적당함과 안온함이 기다릴 것이다. 23. 재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재미를 대하는 태도. 24. 재미는 정말 아이의 단어일 뿐일까? 24. 재미를 대하는 태도. 25. 길거리를 걸어가는 어른을 붙잡고 요즘 재미있나요? 라고 물으면 재미있다고 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25. 대부분 재미는 무슨 제가 어린애인가요? 그냥 사는 거죠. 지루해요. 정도로 답변할 것이다. 25. 어릴 때는 재미를 위해 모든 일을 선택했는데 왜 어른이 되면 재미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26.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어른의 삶에서 재미를 찾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삶의 축을 재미보다 의미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7. 재미만 추구하는 어른에게는 철이 없다. 흉본다. 28. 대체 왜 어른은 재미보다는 의미가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 걸까? 29. 재미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29. 재미를 느끼려면 먼저 나의 감각에 몰입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정직해져야 한다. 30. 그러니 머리가 복잡하면 재미를 느낄 수 없다. 30. 롤러코스터를 탈 때를 떠올려보면 열차를 타는 동안 잡념도 타인의 시선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열차가 얼마나 빠를지 얼마나 빙빙 돌지만 생각하게 되지 않던가. 31. 그 기대와 기분 좋은 두려움으로 조금 빨리 뛰는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고 땀이 차는 내 손바닥에만 집중하게 된다. 32.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에 기꺼이 온몸을 막히게 되고 타고나자마자 또 타고 싶어진다. 33. 재미있으니 다음을 기대하는 것이다. 34. 사람과의 권택에도 재미가 없어져서 온다. 34. 사람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환경과 조건은 현미경을 들이대며 따지지만 재미라는 기준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35. 매일 하는 일처럼 함께하는 사람과도 재미있어야 산다. 36. 결혼 후 권택이가 오는 이유는 설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이다. 37. 설렘은 바닥에 떨어진 눈송이가 놓듯 너무나 빨리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37. 결국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비법은 역시 재미이다. 38.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재미있으면 퇴근 후 집에 가는 발걸음이 경쾌할 수밖에 없다. 39. 나는 여전히 내 남편과 사는 것이 재미있다. 39. 아이들을 재우고도 다시 눈을 비비고 일어나 부부의 시간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것도 재미있기 때문이다. 40. 함께 재미있는 영화를 찾아보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회 이슈를 두고 파이팅 넘치게 토론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재미있는 상대가 되주기 때문이다. 40.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는 있어도 우리처럼 계속해서 서로를 놀리는 부부는 없는 것 같다. 40. 농담과 유머가 있는 부부 사이 꽤 강력한 관계다. 41. 살다 보면 그런 거 없어. 안 중요해. 바빠서 말할 시간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 말은 틀렸다. 41. 재미가 없으니 말할 시간이 없는 것이고 재미가 없으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다. 42.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방은 바로 재미다. 43. 재미있는 사이는 유머코드와 호불호가 비슷하며 결국은 삶의 지향점이 같을 수밖에 없다. 44. 결혼 이후 남은 나의 인생, 나의 히로애락을 함께 견디며 살아야 하는 배우자가 갖춰야 할 조건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45.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재미는 중요하다. 46. 왜 아이들이 크면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지 않을까. 47. 단순하다.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48. 나의 엄마 아빠가 재미있는 어른이라면 아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원할 것이다. 49. 재미있게 사는 어른으로 늙고 싶다. 49.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꼭 1등을 했으면 하는 분야가 있다. 50. 바로 자신의 인생을 재미있게 살기 분야다. 50. 나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51. 방송하면서 학창시절 1등 출신의 의사, 변호사, 교수 등을 자주 만났는데 51. 미안하지만 그들의 삶은 대부분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51.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재미없고 힘든 공부 과정을 헤쳐왔을 텐데 또 재미가 없는 삶을 산다. 52. 삶이 이렇게 재미없는 줄 알았으면 부모도 자녀에게 권하지 않았을 것이고 52. 자녀도 선택하지 않았을 재미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 가진 애를 쓰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52. 무엇보다 아이들 인생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3. 지루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니까요. 54. 좀 힘이 들더라도 재미가 있으면 돼요. 54. 주말이면 워낙 모임이 많으니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55.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56.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건지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57.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아이들도 행복을 채득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 아닐까요? 57. 그래서 나는 재미있게 사는 어른으로 늘고 싶다. 58. 내 자식도, 내 친구들도, 사람들도 나를 보며 재미있는 삶이 축복받은 삶임을 알게 하고 싶다. 59. 혹시 지금 우울하다면, 삶이 허무하다면 재미를 너무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바란다. 59.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설명충, 딱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매사 진지하게 설명하는 사람이란 신조어들이 판치는 지금은 재미있는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시대다. 60. 재미는 따분한 일상과 힘겨운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다. 61. 재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61. 참 미안한 일이죠. 62. 염치를 대하는 태도. 63. 염치는 능력주의의 대안이다. 63.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력이다. 64.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며,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사회. 64. 그렇다면 이 말은 맞는 것인가? 65. 모든 것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있고 분업화된 이 현대사회에서 오롯이 나만의 노력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65. 내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손길이 담겨 있다. 65.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았으면 됐지. 65. 내가 감사의 마음까지 가져야 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66. 지금의 가격 책정이 농부의 수고와 유통의 어려움 등을 다 담아냈는지 알아보라고 답하고 싶다. 66.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67. 그러니 너와 나는 같을 수 없어. 67. 나는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거야라는 말은 또 얼마나 미련한가. 67. 지금의 나의 재능 그리고 위치는 순도 100%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68. 내 성장에는 부모의 노동과 헌신, 스승의 가르침, 친구들의 보살핌이 있었다. 69. 그러므로 어른이 된 나는 우리 사회가 빚어낸 공동의 작품이다. 69. 어느 누구도 혼자서 성장한 사람은 없다. 70.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 염치를 가져야 한다. 70. 특히 많이 배우고 더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미안한 마음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71.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연봉이 얼마인지가 나의 사회적 위치와 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71. 나의 염치가 내가 이 사회에 어디에 있어야 할지 위치를 알려주며 역할을 부여한다면 분명 그렇게 될 수 있다. 72. 사회학자 조영근은 자신의 책 서문에 이렇게 썼다. 72. 말하고 쓸수록 사실은 그런 내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73. 글을 쓸 때면 정의를 찾게 된다. 73. 그렇게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 74. 내 삶이 글처럼 정의롭지 않다. 74. 그 격차를 부끄럽게 고백하되 그 사이의 긴장과 모순을 잊지 않으려 애쓰는 수밖에 없다. 75. 그런 발언과 고민들이 이 책의 밑거름이 됐다. 75. 조영근, 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 75. 지식인의 염치다. 75. 나의 염치를 돌아보라. 76. 어른이 가져야 하는 여러 태도에 대해 생각한다. 76. 누군가 내게 그래서 어른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뭔데 물으며 단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나는 염치라고 대답할 것 같다. 77. 나의 염치에 대해 돌아본다. 77. 하루에도 일터에서 몇 명씩 죽어가는 산업재해가 만연한 나라. 77.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 평균 38명이 넘는 자살률 일이 나라. 77. 황당한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이 너무나 잦은 나라. 78. 정상가족이라는 분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놓고 혐오하는 패척하는 나라. 78. 이런 나라에서 나는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내 집에서 내 가족과 안전하게 살고 있다. 79. 염치 없는 일이다. 79. 그러기에 부족하지만 내가 만드는 방송과 글과 대화 속에서 나보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담으려고 노력한다. 79. 언젠가 어떤 이는 이런 주제들은 청취자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며 내게 땅에 발을 붙이고 방송을 하라고 조언을 가장한 비난을 했다. 79. 가난, 차별, 폭력, 혐오가 땅의 주제가 아니면 무엇이던가. 80. 나는 부끄러움 없는 그 사람의 말이 저 먼 하늘처럼 멀리 느껴졌다. 80. 방송계의 부조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끄는 이한비 PD의 엄마, 김혜영 선생님과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다. 80. 나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울지 않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날 인터뷰는 결국 눈물을 쏟았다. 80. 한비 PD의 투쟁과 아들을 향한 엄마의 절규와 그리움까지도 눈물을 잘 참았는데 내가 눈물을 쏟은 이유는 염치가 없어서였다. 80.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주종실 밖을 쳐다봤다. 80. 기술감독도, 작가도, AD도, 나 빼고는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80. 순간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워졌다. 80. 과연 나와 그들을 같은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80. 내가 그들을 위해 이한비 PD처럼 싸워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나는 자신있게 답을 할 수 없었다. 80. 저도 한비 PD의 선배로서, 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계속해서 한비 씨가 생전에 만들고 싶었던 사회에 대해 집중하고 고민하고 연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어렵게 인터뷰를 맺었다. 80. 어떤 양형이유의 저자 박주영 판사는 나를 똑바로 살게 하는 것은 염치라고 했다. 80. 염치는 자신의 삶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인데 공감, 배려, 예의도 결국 염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가치이며 염치를 느끼고 산다면 정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80. 염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우리는 지금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운 시대를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81. 입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시인의 마음에 절반이라도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어른다운 어른으로 말이다. 81. 어른다움의 순간 어른다움을 대하는 태도 엄마는 학원비를 보낼 때마다 그냥 돈만 보낸 적이 없었다. 꼭 봉투에 돈을 넣고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서 나에게 전달했다. 명절때마다 경비 아저씨들에게 꼭 선물을 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에게 경비노동자나 청소노동자분들이 너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며 그분들에게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릴 때 밥을 남기면 아빠는 사란토리 농사꾼들의 땀방울이라며 어느 것 하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하셨다. 식탁에 올라오는 밥과 반찬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합임을 가르쳐 주셨다. 8살 때쯤 하늘 가깝게 쓰레기가 쌓여있는 난지도에 데려가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보여줬고 어렵게 사는 달동네에 데리고 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내가 기억하는 나의 부모의 어른다움의 순간이다. 이 시간들은 어떤 교육과정이나 학습기관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로 내 인격의 한 부분을 만들었다. 어른다움이란 어른이 어른으로서 가져야 하는 예의와 겸손, 건강한 관점을 말하며 어른다움의 순간은 이러한 어른의 모습이 발현될 때를 말한다. 부모님이 내게 알려준 어른다움의 순간 덕에 걷다 보면 쓰레기를 지우는 환경미화 노동자나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자주 내 눈에 들어왔다. 그때마다 그분들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기를 기도했다. 조금 더 용기가 나는 추운 겨울날은 맨손에 폐지수레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께 장갑을 벗어들이기도 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아저씨나 자판을 깔고 무언가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마음에 자주 남았다. 가끔 지하철에 누숙인이 타서 옆자리에 앉으면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리를 비켜도 나는 혹시나 그분이 상처받을까 자리를 지켰다. 청소 여사님만을 위한 남진쇼 쓰레기 가득했던 난지도가 상암동이 됐고 난지도를 보던 8살 소년은 상암동 YTN 방송국 건물에서 일하는 라디오 PD가 됐다. 어느 날 우리 층 담당 청소 여사님이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이 얼마나 경쾌한지 청소하시는 모습이 있고 춤을 추는 듯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 여사님들이 고된 하루를 보낸 이야기를 하며 깨르르 웃는 모습이 영락없는 소녀 같았다. 그녀들에게 삶의 피로보다는 삶의 향기가 느껴졌다. 여사님들에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다. 평균 65세 노동자들을 그들이 일하는 노동의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다. 며칠 동안 건물에서 만나는 여사님들마다 누구를 제일 만나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다니 역시 나훈아와 남진을 꼽았다. 나는 청소 여사님들만을 위한 2019 설득집 남진쇼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전의 남진씨를 프로그램 초대 손님으로 섭외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공을 들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청소 여사님들을 위한 특집 남진쇼라고 하니 그는 흔쾌히 출연을 허락했다. 지하일층 여사님들의 쉼터에 방문해 이 소식을 전하니 정말 난리가 났다. 피디님 저희 뭐 입고 가죠? 라고 묻다니고 그냥 작업복 입고 갈게요. 이게 저희 모습 그대로인데요. 라고 의견을 모으셨다. 남진 오빠를 직접 본 여사님들의 반응은 아이돌 스타를 만난 10대 팬 못지 않았다. 여사님들은 남진과 얽힌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한 분은 아빠 몰래 숯뚜껑과 냄비를 팔아서 480원을 마련해 남진 콘서트 티켓을 샀다고 한다. 즐겁게 콘서트를 보고 남진 씨와 악수를 하려는 역사적인 순간 아버지가 나타나 머리채를 잡았단다. 그 고백을 들은 남진 씨는 아버지에게 맞지는 않았는지 걱정하면서도 행복해했다. 남진 씨는 오직 그 자리에 앉은 20명 남짓한 나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남진 씨는 한창 전성기였던 때로 여사님들은 소녀 시절로 타이머신을 타고 돌아가 있었다. 땀과 수고의 흔적이 묻은 청소 여사님들의 작업복이 꼭 교복처럼 보였다. 진짜 어른댐의 순간을 보여주는 어른은 몇 년이 흘렀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입가의 미소가 지어지고 어깨가 절로 올라간다. 남진 씨는 내가 어른으로서 한 일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일이다.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준비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겠지만 여사님들보다 내가 더 기뻤다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졌다. 그리고 이 일이 나의 어른다움의 순간을 만들어줬음 더 분명하다. 뉴스에는 연일 지도층들의 범죄 소식이 지치지도 않고 계속 보도된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번듯한 직업을 가진 자들은 직업윤리도 양심도 없이 남들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좆먹는다. 어른이랍시고 어른의 책임은커녕 자신이 가진 것들에 비해 최소한의 의무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YTN 뉴스에 나오는 막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엘리트들보다 콧노래를 부르며 YTN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진짜 어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청소하는 그 시간이 진짜 어른다움을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어른이 없는 시대, 어른다움이 중요한 화두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어른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나 같은 고민이 있다면 뉴스를 끄고 주변을 둘러보길 바란다. 남진쇼 제작을 하는 내내 김명수 시인의 시 우리나라 꽃들에게니 떠올랐다. 꽁꽁 얼었던 땅을 뚫고 들꽃들이 피어나면 봄이 오듯이 곳곳에서 묵묵하게 어른다움의 순간을 만들어가는 어른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만약 이 책이 어른다움의 순간들을 많이 만드는데 일조한다면 글을 쓰는 지금이 나의 어른다움의 순간일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읽기 좋은 날은